2023 기업 시민 포스코 콘서트 Fall in Trot 행사의 요정 찬호님이 9월 3일 일요일 저녁 7시 30분 포스코 협동 스포츠랜드에서 열리는 콘서트에 출격합니다. 참여하실 수 있는 온라인 신청 기간은 8월 14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발표는 8월 25일 14시입니다. 온라인 신청은 포스코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하시고 홍보문화포항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온라인 신청하실 수 있는 포스코 홈페이지는 지금 이 영상 첫번째 고정 댓글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본 행사 관련 문의처와 연락처입니다.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. 온라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